아역배우 박민하가 꼬마 여신 포스를 자랑했습니다. 지난 19일 한 백신 브랜드 캠페인 행사에 참여해 귀엽고 깜찍한 표정으로 현장을 압도했는데요. SBS 박찬민 아나운서의 딸로 유명한 아역배우 박민하 양. 박민하의 결혼식이 컨셉트인 이번 행사에 아빠 박찬민의 관심과 사랑이 듬뿍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어느덧 연예계 데뷔 4년 차인 박민하.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야왕에서 수혜의 딸 역할을 맡았었죠. 박민하는 수혜와의 추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톡톡 튀는 재능과 끼를 겸비한 아역배우 박민하 양. 명품배우로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